자 대한민국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1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물론 이 강의는 예비고1 학생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예비고1 때 당연히 했어야 될 영어에 대한 근본적 기틀이 미흡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고1, 고2, 고3 할 것 없이 영어에 대한 원천적 내공 근본적 토대 쌓기를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자 이 책 개정하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 개정은 이미 완료됐고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미리 제작을 해왔다가 자 우리 현재 중3인 학생들이 내신에 대한 거 기말고사 다 끝내고 바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선행학습이 물론 선생님도 선행학습이란 말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선행이라고 보다는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고등학교 입학 전에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 전체에 대해서 중학교 때 해왔던 것을 정리하고 고등학교 과정 전체에 대한 조감과 함께 기초와 기본에 대한 걸 튼튼하게 갖추는 과정 이건 뭐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될 시기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거기에 최적화 시키기 위해 자 교재에 대한 개정과 증보 자 그리고 강의에 대한 제작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자 11월에 딱 개강을 할 수 있게 교재는요 사실 이 교재 이전에 세듀종합영어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용 교재와 또 출판용 교재 통틀어 가장 두껍게 가장 긴 분량으로 강의가 됐었던 것 자 원래 한 권으로 통합시켜서 좀 길지만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과정 내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내신이 됐건 아니면 수능이 됐건 찾아볼 수 있게 했었던 세듀종합영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 엄청난 각광을 받아온 교재와 강의였었는데 자 그거를 개정과 내용 증보하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세듀 본영어 자 여기서 이제 본이라는 것은 한자의 근본 본자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말하자면 본해서 영어에 대한 확실한 뼈대를 갖춰주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자 교재에 대한 이름도 바꿨고 자 그리고 강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가기 쉽도록 세듀 근본영어로 제시합니다 자 이 교재는 세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개강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문법편입니다 자 이 교재에서는요 이 교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원래 애시당초 세듀종합영어도 그렇게 기획됐었지만 자 대한민국의 전체 입수 가능한 내신 기출들을 전부 다 입수해서 분석하고 그러한 자 내신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을 집행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법에 대한 확실한 기준 교과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자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내신에서 사용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틀로 정확하게 잡고 교육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내신 특히 정말로 중요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강의를 개강하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입시 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단순화시키겠다 그리고 수시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정시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겠다 뭐 지금 이 강의를 개강하는 시점에 있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안만 제시된 상태지만 자 입시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에 대한 기본 틀은 변함이 없고 내신에 있어서 특히 영어 내신에 중요한 것은 분명히 누가 뭐래도 서술형 주관식에 대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 자 여러분들은 먼저 수능 영어를 잘할 수 있기 위한 영어 전체 문법 그리고 독해를 위한 문법 물론 구문과 약간 별개로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영어 문법 규칙적인 영어 문법에 있어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어법에 활용되는 모든 것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또 연습을 할 수 있게 기획되고 구성된 교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교재와 시리즈로 함께 나와 있는 것이 문법 적용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좌는 교재는 총 본영어가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독해는 별도로 제외하고 이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문법 편 본 교재와 문법 적용 편 이 부 교재가 함께 가야 됩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연습용으로 배운 것에 대해서 본 교재 내에서도 충분히 좌문우의 형식으로 왼쪽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서 그것에 대해 해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배운 것에 대해서 드릴이 필요한 거죠 드릴 드릴이라는 것은 반복 훈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체화시키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 기본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학이 익힐습이 되는 것이고 영어로 말하자면 learning 그리고 and acquisition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건데 뭐 교육학자들이나 선생님들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아주 긴 시간 동안 가르쳐 온 사람으로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칙에 따라자면 나는 정말 배우는 것 30 그리고 익히는 것 70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본 교재 과제로 하는 걸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업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개별적으로 양질의 문제를 드릴 하면서 익히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교제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 문법 적용표는 물론 강의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 교재 자체도 상당한 분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건 50분 40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보통 4강 정도를 여러분들이 소화해내면 되기 때문에 10주간의 과정으로 자 그러니까 예비 고1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보통들 당겨서 해주죠 그거 끝내고 나서 그때 이제 연말 분위기와 함께 좀 뭔가 뒤숭숭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매우 차분하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차분한 학습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특별히 기획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강의 그래서 주당 4강 정도씩을 10주에 걸쳐서 좀 두 달 반이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완성을 해내면 이 강좌와 교재가 교재와 강좌가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채화되고 문법 적용평까지 끝냈을 때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들은 내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1번의 내신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해당되는 진도 범위의 본문의 내용 처리할 것은 거의 암기순으로 반복해서 해야 되겠지만 서술형 주관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법과 구문 또 직접 손으로 쓰는 연습 다 완벽하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능 업법상 판단 한 문제 맞춰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는 영어 전반에 대한 확고한 체계가 반드시 소개될 거예요 자 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는 첫 강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첫 강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수월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OT까지도 그냥 스킵을 해버리고 바로 본 수업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배려를 해서 나가겠지만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인강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에 대한 것을 조절하는 걸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안 풀어진 상태라면 강의 들은 부분까지 딱 듣고 잠시 멈춤 포즈 버튼을 누르고 옆에 오른쪽에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을 병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끝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점에 바로 예비 고1 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그러한 전체적인 영어에 대한 확고한 틀을 가장 체계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내신 서두정 주관식까지 철벽 대비를 해줄 수 있는 교제와 강의는 유일무이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교제와 강의를 끝내주면 여러분들의 이 책의 제목 본영어 그리고 강조의 제목 근본영어처럼 대한민국 정규 교육과정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영어에 대한 근본이 확실하게 바로 서게 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쌓더라도 그것이 사상누각 공중누각이 되지 않으면서 쭉쭉 그 위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계속 쌓여가게 되고 점수로서 등급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물이 손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본 수업에 들어가서 열공모드 들어가도록 하고 자 2021학년도 이후 수능과 내신을 위한 세듀 근본영어에 대한 강조와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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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